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쉽습니다. 소명 없이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청에 의하여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기독교적 감상으로 포장된 상식이 그들의 인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더욱 창성하여 성공할 수 있고 따라서 여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찌르는 막대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 상식을 기반으로 하여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힘 바 되지 않았다면 나는 봉사를 소중히 여길 것이며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귀하게 여길 것이며 나 자신에게 속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에도 그의 역량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신경쓰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 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사역 자체가 주를 향한 진정한 헌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기나 해 이 특별한 사역에 당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생각해봐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가장 유용한가를 스스로 판단하려는 삶일 뿐입니다. 당신이 유용한가 아닌가를 절대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단지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생각하십시오.